타겟! 타겟이 설정됐습니다 타겟은 중력 타겟은 중력 중력이 설정됐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순위 어딨어요? 빽치면 되니까요 중력이 쫓아 머쌰야! 니가 쫓아 타겟 쫓아 이런데 도망갔을거야 어디요? 말해요! 어디에요? 중력이 어디야? 중력이 어딘가 있다 자 자자자자 머쌰 이름풀 공개됐는데? 야 머쌰 숨어 머쌰 숨어 머쌰 숨어 머쌰 숨어 빨리 숨어 지금 어디가 숨었어요 잠깐만 머쌰 숨어 숨어 일단 머쌰 roads 조금만 있어 중뇌의 주의고 올게 미안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안전한거 같애 밑에 두고 있어 조금만 가라고! 다 뛰어난다고! 아 진짜 누가 나쌌는데? 핑맨아 안녕하세요 너 왜 나쌌? 심심해서요 나 죽을뻔했어 방금 거짓말치지마요 피 두칸 남았어 아버님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피 두칸 남았어 아쉽다 아버님 아버님 구역에다 숨긴거 맞죠? 어 상황이 어때요? 반도가 되요? 반도가 될거 같애요? 이름표? 상황이 어때요? 응? 상황 아주 좋아 지금 아 진짜 아 아 중력이 아 아 형님 제 주변에서 귀보드 소리가 나요 아 혼자 하는 느낌이야 혼자 하는 느낌이야 기다려봐 아버지씨가 뒤에서 총 까름 처리가 들려요 잠깐만 나 낙사좀 할게 자 아버지 아버지 어 아버지 자 일단 낙사좀 하고 나 낙사하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낙사 한번만 해야지 자 머사 죽었 아 머사 죽었어? 아 진짜 아아아아 뭐야 얘 왜 죽었어 아 진짜 아 아 아 아 큰일이네 보사가 죽었네 하아 자 신속에 신속 돌 두개로 신속 신속 하자 신속의 돌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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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레알이다 뭐하시는거에요 죽내리 좀 잡으라니까 저요 핑맨님 제가 죽였어요 아 죽였어요? 네네 능력 먹었어? 능력 능력 비행 비행 님 능력 뭐에요 원래 저 인신 인신 하하 나에게 넘겨요 그걸 오케이 오케이 나에게 넘기면 그걸로 애들 잡아올게요 어디에요 지금 일단 중앙지역으로 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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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아이 미치겠네 이거 중력이 놓쳐가지고 아까 아니 순이님이 죽였어? 제가 제가 한대 톡 치니까 하하 싶더라구요 아 대박 하하하하 어 팔자님이다 괜찮아요 피라미드 밖에 뭐에요 서쪽지역으로 와요 서쪽 네네네 지금 제가 능력이 지금 네 이거라서 아 서쪽지역 중앙 서쪽 네네네네 잠시만요 지.. 지리가 너무 어려워 아 여기 아닌데 아 여기 지리가 너무 어려워 네네 뭐야 도대체 길이 어디야 하하 달자님 저리 가요 하하하 나무좀 아 이걸로 나무좀 피하겠다 중앙 중앙지역 어디에요 서쪽으로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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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요 찾았어요 서쪽 서쪽 못사 못사 아 못사 그니까 걔 너무 뻔한데 뻔한데에요 여기 지금 핑맨하고 중력이가 중력이였으니까 아 근데 잠깐만요 중력이가 타겟을 이 근처에 숨겼어요 왜냐 아니 타겟이 왜 어떻게 금방 풀려 타겟을 숨겨놔야 놔야지 풀리거든요 그그그 중앙식별소에 가서 그거 가져오면 타겟 풀리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걸 숨겨놔야지 풀려요 아아아아 숨겨놔야지 풀린다고요 네 숨겨놔야 풀립니다 어 이상하네 여기 여기 저 2구역 중앙선거 가져 가져와서 가져와서 여러분들 다이아블럭 숨겨놔야지 풀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 룰 바뀌었어요 아 그 룰이 바뀌었구나 왔어요 아 그걸 가지기만 하면 풀리는구나 저 중앙에 왔어요 아군요 어디에요 아 가족이랑 저의 이끈이랑 안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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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저기 제가 길 좀 물을게요 네 지금 여기 네 아 길 좀 물었나봐요 네 일로와봐요 아 물어보세요 아 물어보세요 저기요 에이 개설보고 저기요 아 개설보고 불타고있지 야 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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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 어디갔어 이분 어디갔어 아 짝겠지 아 짝겠지 아 아 진짜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살려주세요 아 아 진짜 아 잠깐만 아 뜨거 아 뜨거 앗 뜨거 아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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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피가 한칸 남았다 먹어봐야겠다 아 아어우힝 아 아 나 진짜 저거 저 잡으면은 좋은거 줘요 저 잡으면 저 잡으면 저 몬서거든요 어 오오오오 화성 화성 아 진짜 팔 안 쏜지 너무 오래됐어 응 골드니 골드니 스킨 네 어 잠깐만 어 여기 어디야 네? 어 잠깐만 자 좋아요 뭐 얻었죠? 뜨거운 개살 버거 자 좋아요 히든 조합법 지금 골드니 말고 한 분이 한 분 이런 히든 히든이 여러 명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 왜 순이님 왜 안와? 언제 오세요? 아 언니 어디에요? 서쪽지역이요 서쪽지역이요? 저 중앙 중앙 통로에 있는데 서쪽지역으로 서쪽지역 서쪽지역이면 이 구역이에요? 아니 그 미니맵 X 누르고 서쪽이 어느 쪽이에요? 동서 이쪽 네? 오케오케오케오케 저희 지금 까먹었죠? 서쪽 어딘지 아 아니요 솔직히 말해 서쪽이 어딘지 모르죠 지금 동서 아 이쪽이네 아 제가 있는 쪽이네요 그걸 꼭 세야되요? 네? 그래 네 2구역 맞아요 히든 조합법 특지역 파이프관 세막대 마주카 탄암을 두개 준다 네 2구역이 있어요 특지역 파이프관 세막대 쇠막대 쇠막대하고 쇠막대하고 파이프관 찾기 엄청 힘든데 핑맨님 조종해요 여기 여기 중앙로에 귀신이 있어요 핑맨님 귀신 아니 서쪽지역 빨리 와요 우리 팀이에요 그럴 땐 아닙니다 네네 가고있어요 가고있어요 오케이 발견했다 하아 이 구역에 왔어요 제발요 아 진짜 무서워요 비밀려줘요 어떻게 할거야 이제 왜 악원님 아직도 못만났어 악원님 언제 만나요 악원님 만나야지 순이님 어디갔지 순이님 순이님 여기 어디요 어디요 오케이 나한테 저저저저 순간내려 순간내려 나 죽이지 말라고 동남아 여자야 사와디카 아니야 이거 총은 가져 총총은 제가 있어요 네 총 가져요 어차피 순이님 곧 죽을거라 아니 가져요 총 가져요 총 들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중앙지역이예요 중앙지역 가자 중앙구역지역이예요 네네 이쪽으로 가면 돼 와 잠시만 깜짝이야 아 피맨님이 왜 개리님이랑 싸우고 있었는데 그 특재화역이라는거 있어요 혹시 없어요 특재화역이요 네 아니요 아니요 없어 없어 특재화역만 발견하면 이제 히든아이템 하나 만드는데 특재화역이 없고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오케이 어 야 이게 순간이동이 좋다니깐요 여러분들 크으 좋다 좋다 어 가자 드디어 입장이다 오케이 시끄러워 너넨 죽었어 너가 나를 죽였어 난 널 죽이지 없다고 너가 나를 죽였어 아니야 난 널 죽이지 않았어 내 머리에 총알이 박혔어 웃기려봐 난 죽이지 없어 그거 단순한 사고 했다고 진짜로 죽였어 아니야 그건 사고했어 어 오케이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랄랄랄랄라 오케이 아버님 저랑 같이 이름표 내려갈래요 어? 랄랄랄라 너 이름표 뭐 있는데 따라와봐요 아 진짜 어? 혹시 아까 스나이퍼 티타늄 세막대 강철? 아 맞네 강철? 아 근데 안돼 이름표 잠깐만 님 튀어봐요 네 일로와봐요 일로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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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가고 있어요 우리 여기가 몇 구역이죠? 3구역 여기 3구역 3구역 빨리 찾으러 가죠 방금 너블이가 뭐 타겟 넣었거든요 빨리 도망가요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뭐지 누구누구누구 나중에되면 이 신속의 원석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바빠 만들어서 재료 만들면 내가 줄게요 이제 알겠어 알겠어 팀팀팀 오케이 키키키 아이템이 히든 아이템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텐데 이런데 다 파밍 했을텐데 애들이 예전에 뭐 화산인가 뭐 그런게 있었잖아요 애들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하게 숨겨놨을거에요 2구역 스폰지 잡으러가자 스폰지 오케오케 스폰지 스폰지가 2분마다 생기네 오케 스폰지를 잡으러 승헌 총탈 원래 하나만 주는데 뭐지 어흠 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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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파밍 안한거 아니야 승헌 어 어 잠깐만 스폰틱 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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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다 털어간거 같은데요? 갑시다 스폰지 잡으러 가죠? 2구여 여기 맞죠? 네네네 이제 저 스폰지 잡기싶거든요 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골드님? 골드님이요? 아 이 구역에 있다니까 여기 어디 있겠죠? 오케오케오케오케 네 혹시나 이 구역에서 상자를 발견할지도 모르니까 어어 탑 스폰지님 보면 바로 말해요 네네네 어 신속의 돌이다 신속의 돌 챙겨요 이거 오케오케오케오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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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올라가자 됐다 됐다 얘가 이 구역인데 스폰지가 어디있냐 스폰지화야 스폰지 스폰지 스폰지야 저런 데 있나? 뭐지? 만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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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 설정됐다 스윙님 저 스윙님 스윙 어디갔지? 찾아보자 저기 화산 있는데 애들 화산에다가 숨겨놨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내가 옛날에 화산에다 숨겨놨는데 저것도 쪽지옥인데 이따가 한번 가보자 스폰지부터 찾자 스폰지야 추천 한번씩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뭐지? 부족이야 스폰지 죽음 장함 스마트 스폰지 잡아뵐 클릭 수빈 스윙님 어디 숨어요 빨리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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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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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골드님이다 골드님 찾았어요 어디요 어디요 스폰지 골드 신전 앞에 신전 앞에 신전처럼 막 이렇게 막 돌돌둘 쌓였는데 어? 어? 사라졌어 어딨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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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따라와 오! 잠깐만 너무 빨라 저 사람 뭐야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네? 저요? 야! 주인공 타게시야! 아 잠깐 잠깐! 아 저 척치기지마라 이 사람 타겟인데 그니까 간태 아아 너블아 너블아 이러지 말자 잠깐만 빨리 찾자 그전에 너블이 여기 있을수도 있어 빨리 아닌가 가짠가 수니가 너블에게 산을당했습니다 지킬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타겟은 여러분들 제가 너블이를 죽일수가 없습니다 에 아 300초 아하 자 이 터타겟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죽일수가 없습니다 수니을 그래서 숨어있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타겟에 걸리면 무조건 숨어있어야되요 이 팀플레이네 들리나 여기로 게리 여기로 게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왜 전화가 오셨죠 당신의 이름표 어디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표가 왜 궁금해요 아 아 lockdown redit 다´디졌어 수고해 수고해 게리야 니꺼 찾음 니꺼 찾음 수고 지금 내가 넣을꺼임 빠빠 빠빠 너네 뭐해? 지옥이 인명들이 있어가지고 어어 두 번이나 죽었어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 죽었어 쟤 몇 번 우와 야 총 뭐야 그거? 쩐다 대박 어 왜 죽여왜왜왜왜왜왜왜왜왜 너 타크설정 됐어 나이스 수닉님 나 왜 죽였을까 수닉님은 날 왜 죽였지 스님님 나 죽였어 야 그 뭐냐? 야 만드님아 너 타겟 아니냐? 너 타겟이잖아 타겟 안풀렸는데 하지? 타겟 왜 안풀려야 저 숨겼어요 아 저한테 보내셨어요 만드님의 타겟이 설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말 안하는거 만드님이 죽일뻔했잖아요 얘 너무 제노 죽을 뻔했어요 방금 이 사람 방금 저 진짜 죽일려고 그랬어요 아 진짜? 네? 님이 죽일려고 그랬잖아요 어 아버님 그걸 삐까뻔쩍하네요 어 그치 야 너 그거 봐 뭐야 이거요? 나무가 봐 신속투요 어 너 이거 가져 이거 뭔데요? 너 화약 있냐 혹시? 화약이요? 어 화약은 있는데 아버님 그럼 티타늄 있어요? 티타늄? 어 있어 거래하자 나 티타늄 필요없어 잠깐만 특제화약 맞아? 특제화약 네 특제화약인데 어어 저거 저거 아 그러면은 상자 상자에 저기요 상자 하나만 빌려주세요 아니 나 진짜 주장 나 진짜 줄게 티타늄 있어 보여줘 필요없다니까 진짜 나 여기다 버려놓을게 오케이 그럼 저도 아니 아니죠 이건 어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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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봐 죽여보만가 나도 아이템 많다니까 야 너 뭐있냐 뭐뭐 은신 그럼 저 갑옷 하나만 줘해라 하하하하 아니 아이템 은신 필요하다는건 뭐 어떻게 하다는거에요? 하하하하 은신 줄게 은신 줄게 이리로 와봐요 뭐 아이템 갑옷 달라고? 만드기한테 갑옷 줬는데 갑옷 만드는거 쉬워 없어요 아이템에 갑옷 만들건만 아 그러면은 너블님 제가 갑옷을 드릴테니깐 티타늄 좀 주세요 은신줄게 어 그래 티타늄 줄게 아니 악어님 은신줄게 갑옷 주면 아니 갑옷이 없잖아요 갑옷 얘한테 줬어 내가 만드기한테 맡겨놨어 내가 티타늄 줄게 인마 잠깐만 이거 갑옷 그러면 이거 악어님 주고 악어님 주고 이름표를 넣으면 레알? 3 2 레알 1 야 야이 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긴 죽여버릴거앳 어 아 아 응신 내가 응신 줬지 야 나 개멍청nes 하하 sini 내가 응신을 줬잖아 내가 응신주고 내가 어떻게 잡아 찾아가 어 저이 어떻게 찾아야되 이름표를 가지고 가야죠 이름표 만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조합을 해야 되는데 조합을 하면 바주칸데 30초 기다리죠 Son Go Let's go Go 가자 오호호호 가자 나이스 자 빠르게 근처에 숨겨있어서 당이네요 자 1구역 다친다구요? 빨리 가자 아 평생타겟 여러분들 저 혼자 남으면 평생타겟일 수 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혼자가 남으면 무조건 평생타겟인걸로 알고있네 아닌가 구급상재나 뭐지 이게 구급약품이 계속 쓸 수 있는거? 나는 무조건 이제 도망가야돼 난 무조건 뭐 숨겨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1구역이 다쳐버려요 네 모든사람들이 타겟이 지정되면 저는 이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큰일인데 아 이래서 내가 팀을 제대로 만나려고 했는데 8 8 Y 아 8 140 Z8 맞잖아 저기 있는데 건너가자 3분 뒤니까 지금 이제 나가야겠죠? 자 지금 내가 해야될거는 타겟 한명을 알아내는건데 책이 있습니다 저한테 웬만하면 너부리를 타겟으로 설정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너부리 책 너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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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구역이지? 아무튼 2,3구역중에 애들 애들거 있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노우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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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여보세요 네네 예예예 형님 어구님 1구역에 다쳤네요 예예예 어디서 찾으셨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거 제가 순이님꺼 먼저 찾았거든요 네 예 예예 근데 뭔가 여기 뭔가 하나도 있을거같은거에요 어 지져봤지 어 꽁꽁잘수미넣더라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계속 도망자 신세가 됐네 그렇지 당신이 이제 무조건 도망가다녀야돼 저는 일단 저를 죽이시면 후회할거에요 왜요? 저에겐 히든아이템이 두개나 있거든요 그러면 죽이면 내가 히든아이템 쓸 수 있는거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뭔소리야? 히든조합법이요 저번에 제가 옛날에 바주카포 아 제가 바주카포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고있거든요 이 바주카포는 재료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죽이면 그걸 알려주겠다는거야? 그쵸 단 15분동안만 살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5분? 그럼 지금부터 10시 15분까지? 네 10시 15분까지만 날 건들지 않는다면 내가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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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